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. 네 반갑습니다. 네 어떤 종목 고민 되셔서 전화 주셨나요? 네 시청자님. 네. 네 궁금하신 종목 뭔가요? 네 저기. 잠시.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? 한동약품이요. 한동약품. 매수가와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? 2만6천원에 30%. 네. 2만6천원에 30%. 현재 좀 손실품이 커져서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전문가님의 힐링코치 먼저 들어보시고 전문가님과 직접 얘기 나눠주세요. 네. 네 힐링코치 살펴보겠습니다. 허준 전문가입니다. 안전성 3점 그리고 성장 모멘텀 3점 주셨는데 아쉽게 기업 가치는 2점이 나왔습니다. 다소 좀 낮은 점수죠. 테바는 밀당쟁이라고 하셨는데 테바와 관련돼서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출렁거렸습니다. 이에 대한 종목으로 또 한동약품도 이야기가 좀 많이 됐었죠. 전문가님 자세한 이야기 시청자님과 직접 나눠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. 지금 종목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변동성 큰 종목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. 네.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가 옛날부터 페스탈로 좀 많이 알려진 오래된 제약사고 역사가 오래된 제약사인데 최근에 주가 상승 동력은 아시다시피 테바, 합작, 테마로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주가가 빠진 다음에 좀 사신 것 같은데요. 네. 네. 그래서 아마 좀 고점 대비 3만 3천 6백 50원 갔다가 2만 6천 원까지 빠지니까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져서 아마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. 근데 이제 그 이제 종목의 그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실족 모멘텀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제 그 이런 그 뭐 테바와 합작 같은 테마성으로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.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좀 타이밍을 종목 선정이나 타이밍이 조금 그 너무 좀 아 좀 한 템포 좀 빠르지 않으셨나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현재의 국면은 그 이제 그 한 차례 여기 차트상에 보시면 이제 12월 달에 한번 커다란 좀 큰 시사가 한번 좀 나온 다음에 좀 주가가 에너지가 좀 분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 주가는 거래 감소 속에 뭐 횡보 국면이 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. 크게 오르지도 않고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옆으로 이제 뭐 소폭 횡보 구간이 좀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제 추가 상승 동력은 이제 실족이 좀 좋아지거나 이런 모멘텀이 좀 나와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그 3분기 실족도 조금 그 예상보다는 좀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12억 정도 나왔는데 이거 전년 동기보다는 41%가 좀 감소된 지금 거고 4분기 실족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조금 뭐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을 거로 좀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한 2만 4천 원 정도 정도 오시면은 일단 좀 손절을 좀 말씀을 좀 매도 손해받더라도 좀 매도를 말씀드리고요. 혹시 또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해서 61이 평선인 한 19,500원 이하로 더 내려가면은 그때는 좀 더 필사적으로 뭐 손해받지만은 좀 더 매도를 해야 될 거로 좀 보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종목의 뚜렷한 그 상승 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당분간 좀 횡보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제약주 쪽에 뭐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제약주 안에서 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뭐 종군당이라든가 또는 뭐 동아제약, 한미약품 또 이런 좀 조금 펀더멘탈,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한번 뭐 교체를 검토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시청자님 힘 내세요.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.